위의 반동 기준으로 오케이 자 어떤 손으로 하고 계셨지? 자 하나 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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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해볼게요 자 오른손으로 해서 놔봐 아저씨 놔봐요 하나 자 하나 둘 왜? 아니 너같이 했잖아요 아니 너같이 했잖아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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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은 위치가 다르다고? 잠깐만 하지마 하나 둘 어떻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데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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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깐 화살이 진짜 안 좋아. 아 선생님 저 어떡해요. 아 진짜 저기에 영상 올린 선생님들 와서 진짜 심각하게 이렇게 봐도 나 못 갤듯 옆에서 도와줘도.